오늘은 12월 하순에 해당하는 때이른 추위에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. 올 가을 들어 가장 추운 아침 맞고 있습니다. 현재 기온 대구 0.8도지만 체감온도는 영하 1도 보이고 있고요. 안동은 영하 3도, 봉화는 영하 7도선까지 떨어졌습니다. 두꺼운 외투는 필수고요. 찬 바람을 막을 수 있도록 머플러와 장갑까지 꼭 착용하셔야겠습니다. 주말인 내일은 곳곳에 눈 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. 내륙지역은 대체로 5mm 내외 비가 내리겠지만 기온이 낮은 북부지역은 최고 5cm가량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. 이 눈비는 오후 무렵에는 대체로 그치겠습니다. 또 일요일 낮부터는 다시 예년 이맘때 기온 회복하면서 추위가 누그러질 전망입니다. 현재 기온입니다. 안동과 경주 영하 3도로 올 가을 최저 기온 기록하고 있습니다. 낮 기온은 안동과 울진 8도 등 한자릿수에 머물면서 온종일 춥겠습니다. 대구와 동해안에는 건조주의보도 발효 중입니다. 오늘 전국이 맑은 가운데 때이른 추위가 기승입니다. 서울의 현재 기온 영하 3도 등 많은 지역이 영하권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. 자세한 우리 지역별 기온입니다. 서부지역 김천의 현재 기온 영하 6도, 고령도 영하 5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. 중부지역도 오늘 아침 대부분 영하권입니다. 낮 기온은 8도 내외에 머물겠습니다. 동해안 지역 경주의 낮 기온은 9도로 예상됩니다. 일요일 낮부터 추위가 차츰 누그러지겠고 당분간 큰 추위는 없을 전망입니다. 날씨였습니다.